말세에 있을 신앙인들의 배교 행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 디모데우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교 행위란 신자들이 자신의 종교를 자발적으로 벌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앙을 거스르는 죄된 행위들입니다. 불신앙의 태도들입니다. 이런 행위가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골반기도를 통해 뚫어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과 간구만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를 통해 응답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필요만 간구하고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몇 시간씩 하기는 하지만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나 순종함이 없다면 자아가 다뤄지지 않게 되니 디모 3장과 같은 말씀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루심을 받지 않으니 마음 상태가 달라지지 않고 옛자의 성품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한 인내가 구원함에 이르게 하며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합니다. 고난을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주를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상처받고 조금만 기분 나빠도 참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내며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마귀적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거룩하지 않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성, 옛자가 다뤄지지 않으니 내면이 더럽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게 됩니다. 이기적이며 나만 생각하니 사랑이 없어 무정합니다. 내면의 상처 등이 다뤄지지 않으니 쉽게 분노하며 억울함에 대하여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야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하는 것을 좋아하냐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곤의 모양은 있으나 경곤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모든 행위들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모습들에서 나옵니다. 자기 중심적이며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회개가 되지 않아서 나오는 것들이며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서 나오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결과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사랑의 결핍에 의한 결과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경곤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순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권세가 높아짐으로 축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모를 대적하는 악한 행위들 사납고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들 배반하여 팔게 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회가 악해진다는 것은 마귀들의 힘이 더욱 세진다는 말입니다. 옛뱀 곧 에댕송산에서 하와를 깨든 그 뱀이 죄를 먹음으로 용이 되는 것처럼 마귀들이 힘이 세진다는 말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므로 마귀가 힘을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찍어 불에 던져진다고 하죠. 예를 들어 분노를 회개했다. 입술 회개는 했는데 뒤돌아서면 또다시 버럭하고 분노합니다. 이것은 참된 회개가 된 게 아니죠.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구하며 쉼없이 부르짖어 구해야 하며 은혜를 받으면 잘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할 때 절제하고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본인이 알잖아요. 그럴 때 정신 차리고 자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며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하지만 기도했다고 화가 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회개와 실생활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된 생각과 감정들도 쉼없이 들이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하는 것들입니다. 제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이렇쿵 저렇쿵 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도 더러우면서 남의 더러움을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러한 영들, 곧 비판의 영, 정죄의 영 등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충동질 당해서입니다. 속기 때문이죠. 이게 다 입으로 나와 죄짓게 만듭니다. 마음 바탕이 바르지 못해서 나오는 악한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귀에 듣기 좋고 편안한 설교나 메시지는 잠시 좋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을 깨우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지옥 간증이나 설교를 들어도 잠깐 움찔했다가 세상일을 하다보면 다시 잠든 상태로 지내지 않습니까?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쉽게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근심이 되긴 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에 오히려 영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도 마음이 다뤄져야 합니다. 마음이 다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의 뿌리가 그대로 있고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밭이 기경되어야 마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회개하고 다루심에 순복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일상에서의 고난, 낮추심은 결국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 상태를 좋게 만들기 위함이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추원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